음악 예!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중급 18번째 시간이네요. 이번 시간부터 조선, 조선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건국과 통치체제의 모습을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딱 들어가는 이 첫 단추를 찰게요. 그 다음부터 네, 또 수월하게 잘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강의 또 신경 써서 잘 봐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함께 가볼까요? 가보겠습니다. 네, 조선의 건국과 통치체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조선의 건국이니까요. 고려가 멸망하면서 조선의 건국이 되는 그러한 과정을 일단 먼저 살펴본 후에 그 다음에 여러분 건국이 되었다라고 해서 건국하자마자 바로 나라의 기틀이 딱 닦이면서 바로 안정이 되는 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네, 그래서 건후한 이후에 나라가 안정될 때까지는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네,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다음에 네, 안정이 되는데 이 안정이 바로 건국한 다음에 군주가 얼만큼 잘 노력을 하느냐 얼만큼 잘 안정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 안정이 바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정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국 이후에 초기 군주들 초기 군주들의, 초기 군주들의 국가의 기틀을 딱는 국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네, 하나의 노력을 네, 여러 가지 노력을 해나가게 됐는데 네,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공부를 해보고 그 다음에 안정이 됐다.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안정된 이후에 통치체제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3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조선의 건국 과정, 그리고 건국 이후에 국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선을 안정시키기 위한 초기 군주들의 활동 태조, 태종, 세종, 세조, 성종 이 정도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안정된 다음에 조선의 통치체제의 모습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하나씩 하나씩 보도록 하시죠. 자, 지금 제가 슬라이드로 보여드리는 것은 복습입니다. 복습. 우리 고려의 멸망 과정에서 우리가 한번 했는데요. 다시 한번 슬라이드로 보시죠. 최영과 이성계는 어떤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신흥 무인 세력이죠. 고려 말에 홍건적과 외구를 아주 효과적으로 막아내면서 국민들한테 이 국민적인 영웅으로 떠오른 그런 어떤 장군들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신흥 무인 세력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들은 고려 반원자주운동을 전개한 공민왕 4후의 최영 때의 상황이 되겠어요. 자, 이들 가운데 먼저 권력을 잡은 인물은 바로 최영입니다. 이 최영이 자기 딸을 우왕한테 시집을 보내면서 최영은 우왕의 장인이 되고 우왕은 최영의 사위가 되어가지고 바로 이런 어떤 연합관계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최영은 독재를 하게 되니까 이성계와 신진사대부는 여기에 맞서서 연합을 해서 바로 이 최영 우왕 쪽에 맞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명나라가 아주 심한 요구를 해오죠. 네, 천령 이북의 땅을 내놔라! 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면서 천령 이북의 땅을 그냥 명나라가 통치하겠다! 라고 하는 통보를 해오잖아요. 아, 그러자 최영이 뭐라고 합니까? 아, 그렇다면 명나라 공격하자! 요동을 정벌하자! 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되고 이성계와 신진사대부의 연합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죠. 그런데 당시 집권자는 최영이기 때문에 요동정벌이 결정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역사의 아이러니는 그렇다면 요동을 정벌하는 군대는 당연히 최영이 그 군대를 이끌고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최영은 못 갔다라는 거죠. 못 가고 누가 갔다? 이성계가 가는 바람에 가다가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유턴했죠? 위화도에서 유턴했잖아요. 네, 그래서 위화도 회군으로 바로 이성계가 모든 권력을 장악하면서 우왕과 최영은 제거되고 말죠. 네, 바로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계와 신진사대부가 위화도 회군 이후에 모든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대체로 공양왕을 옹립할 때까지는 신진사대부가 힘을 합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공양왕 옹립 이후부터 이들은 온건파 신진사대부와 혁명파 신진사대부로 이렇게 완전하게 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이들의 가장 중요한 견해의 차이는 뭡니까? 가장 중요한 이 둘을 나누는 기준은 뭐니뭐니 해도 바로 이겁니다. 고려왕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바로 온건파 신진사대부와 혁명파 신진사대부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온건파 신진사대부는 일단 고려왕조를 놔두면서 개혁을 해나가자라고 하는 입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고려의 모든 권력은 우리가 장악을 했는데 나라를 바꿀 필요가 있느냐 계속 이 고려를 놔둔 상태에서 고려에 충성하면서 살기 좋은 나라로 우리가 바꿔가자라고 하는 거의 대부분의 신진사대부가 바로 온건파 신진사대부였고요. 그리고 혁명파 신진사대부는 어떤 입장이었죠? 고려왕조한테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뭘 더 바라냐. 얼른 이 썩어빠진 왕조는 빨리 없애고 새로운 왕조를 새로운 어떤 시대를 열자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건파 신진사대부의 대표는 누구죠 여러분?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 바로 포은정몽주 아니겠어요? 결국 죽었죠. 결국 혁명파 신진사대부의 대표는 바로 정도전 조준 권근. 이성계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들의 경쟁은 결국 어느 쪽이 승리하죠? 그렇습니다. 바로 혁명파 신진사대부가 이들을 제거하면서 바로 정치 무대에서 온건파 신진사대부는 축출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들이 고려왕조를 결국 무너뜨리고 고려왕조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이 바로 이성계에게 바로 왕위를 양도하면서 양도, 양위를 하면서 바로 이성계가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성계가 바로 조선의 건국자이면서 최초의 군주인 태조, 태조 이성계가 되는 거죠. 태조 이성계, 태조의 업적은 우선 조선을 건국했다. 그리고 건국할 당시에는 개경에서 건국한 거예요. 개경에서 왕이 되고 일단 건국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양으로, 한양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오늘날의 서울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태조 때 가장 많이 활약하신 분이 바로 다름 아닌 혁명파 신진사대부의 수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전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태조 때의 모든 활동은, 태조의 업적은 거의 대부분 정도전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정도전을 좀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개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핵심은 재상중심의 정치 추구하고요. 그리고 불교를 굉장히 비판했어요. 그래서 불교를 비판한 책인 불시자변이라고 하는 이러한 책도 썼습니다. 재상중심의 정치라고 한 것은 무엇이냐? 재상은 신하들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서열에 있는 신하를 바로 재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왕은 틀림없이 군림하되, 왕은 존재하되, 왕이 계속 대를 이어서 왕위를 잇잖아요. 그 모든 왕들이 각 시대에 가장 똑똑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가장 유능한 사람이 그 시대의 왕은 아니니까 왕은 그냥 왕조를 이어가는 최고의 지위를 가지는 그러한 군주로서 군림하고 왕으로서 있고, 그리고 국가의 운영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똑똑한, 가장 유능한 사람이 재상이 되어 왕을 보필하면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바로 국가의 모습, 왕조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실권은 재상이 쥐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반대한 태조 이성계의 아들, 왕자가 있었죠. 제5왕자, 바로 태종 이방원 아니겠습니까? 이방원. 그래서 정도전은 결국 죽잖아요. 누구한테? 바로 이방원한테 죽죠. 이방원이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바로 정도전을 죽이잖아요.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정종을 지나 이방원이 바로 세 번째 왕이 된다라는 겁니다. 태종 6조 직계제, 바로 정도전의 재상중심의 정치, 여기에 반발해서 바로 왕권을 강화하려고 한 인물이 바로 태종 이방원이기 때문에 태종의 업적은 모두 왕권 강화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거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우리 조금 이따 보시겠습니다마는 조선의 가장 기본적인 중앙정치의 시스템은 왕 바로 아래에 의정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극 보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뭐 이러한 정승들 나오잖아요. 이러한 의정들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의정들이 모여서 바로 국정을 논하는 기구가 바로 의정부라고 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의정부에서 뭔가를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된 내용을 바로 실천, 그 정책을 실천하는 전문 부서로 내려보내게 되는 거죠. 그 내려보내는, 그 정책을 받는 부서가 바로 뭐냐면 6조라는 겁니다. 2호의 병영공예, 6개의 조가 바로 실제로 정책을 집행하라는 기관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6조가 어떤 정책, 어떤 그 보고를 의정부한테 하면 의정부가 거기에서 그 보고를 받고 논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왕한테 보고해요. 그래서 여러분, 6조와 왕 사이에는 바로 의정부라고 하는, 바로 이들이 재상들이죠. 재상들이 바로 중간에 있어서 6조의 직접 보고를 왕이 못 받게 한다라는 겁니다. 태종의 입장이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기본적인 구조를 무시하고, 바로 태종은 어떤 정책을 내놨냐면, 6조가 왕한테 의정부 건너뛰고요. 의정부를 건너뛰고 직접 보고하게 합니다. 여러분, 직계라는 말은요. 이 개가 바로 보고란 뜻이에요. 6조가 왕한테 직접 보고하는 이러한 제도가 바로 6조 직계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왕은 역시 또 의정부 건너뛰고 6조한테 바로 명령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상들이 모여있는 이 의정부를 정치에서 소외시키고, 6조와 왕이 국가를 운영을 하는 이러한 제도, 바로 재상 중심의 정치를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려는 바로 이 태종이 바로 이러한 제도를 시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6조 직계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권력이 있는 신화는, 힘이 있는 신화는 자기의 개인 군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었어요. 그 개인 군대를 뭐라고 하냐면 사병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 개인 군대, 신화들마다 개인 군대를 가지고 있으면 바로 왕하고 사이 좋을 땐 또 모르겠지만 왕하고 조금만 사이가 틀어지면 자기 개인 군대를 가지고서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겠죠. 아,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려는 태종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사병은 아주 껄끄러운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병들을 모두 없애면서 그 사병들을 전부 다 중앙군으로 편입을 시키는 그런 어떤 개혁도 단행을 하고요. 다음에 호패법이라고 하는 거. 호패는 오늘날의 주민등록증입니다. 나무로 만든 이렇게 길고 작은 이런 나무패를 바로 성인 남자가 다 차게 해가지고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누구나 알 수 있게끔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를 안정시키면서 바로 이 호패를 가지고서 바로 보다 더 효율적인 수치에 활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억울한 백성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요. 억울한 백성들이 직접 북을 울려서 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라고 바로 하소연할 수 있는 그러한 북, 바로 신문고 제도를 실시한 왕도 바로 태종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세종대왕. 집현전에서 훈민정음 창지했다라는 건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집현전은 훈민정음도 창지했고 당시에 유능한 신하들이 다 여기에 모여가지고 네, 현명함을 모은다라는 그런 뜻이죠. 네, 자, 그래서 이 집현전이 바로 그 세종이 정말 총회했던 신하들이 모여서 그 학문을 연구하고 또 무엇도 하냐면 경연도, 경연도 주체하는 세종대왕 당시에 가장 힘이 있는 권력기구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집현전은 학술연구기관 학문연구기관으로서 훈민정음도 만들고 많은 연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정책도 내놓고요. 경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 이것은 한마디로 성리학 스터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리학 스터디 스터디 참여자가 누구냐? 왕과 신하예요. 왕과 신하가 모두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성리학을 공부하는 그러한 자리를 뭐라고 하냐면 경연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왕이 신하한테 성리학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네, 그러니까 유교 경전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신하가 강덕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라고 배우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하가 스승이 되고 왕이 제자가 되는 그런 어떤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문을 정말로 좋아하시고 아버지인 태종이 왕권을 강화할 대로 강화해 놓은 상태에서 세종대왕은 왕이 되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신하를 스승으로 모으시는 이런 스터디도 뭐 전혀 문제될 게 없었겠죠. 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이 경연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도는 네, 왕권을 강화하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왕한테는 경연은 결코 좋은, 결코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부담스러운 그런 어떤 제도였다라는 겁니다. 왕권을 강화해야 되는데 아, 그래서 신하의 힘을 눌러야 되는데 신하를 계속 떠받드는 네, 이런 어떤 경연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들겠죠. 네,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려는 왕은 이제 경연을 폐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잠시 후에 보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의정부서서제 아까 여러분 육조직계제 그림 보셨죠? 네, 왕이 이렇게 있고 의정부가 있고 자, 그리고 육조가 있는데 육조가 바로 왕한테 직접 보고하고 왕이 또 이렇게 육조한테 직접 명령을 내려서 의정부는 정치에서 소외되는 제도가 육조직계제였잖아요. 아, 그런데 이것을 이것을, 네 이렇게 해서 의정부가 원래의 일을 맡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의정부서서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조가 의정부에게 보고 의정부가 그 내용을 받아서 왕한테 보고 그럼 왕은 의정부한테 명령 의정부는 그거 받아서 육조한테 명령 자, 이러한 구조가 바로 의정부가 정치에 참여하는 이러한 제도가 바로 의정부서서제가 되겠습니다. 이해 되시죠? 자, 다음 4군 육진을 개척한 왕도 바로 우리의 세종대왕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얼른 우리 이 북한 쪽만 제가 얼른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러분 어딘지 느낌이 좀 오시죠? 지도는 여러분 보셨으니까요. 자, 이렇고 자, 이렇게 얼른 북한 쪽만 그렸을 때 여러분 이제 거란족은 조선시대에 없어요. 거란족은 이제 다 없어지고 흡수되고 우리 북쪽 지역을 계속 넘보는 북방 유목민족은 오직 여진족이라는 겁니다. 여진족 고려시대에는 이쪽에 거란이 있었고 이쪽에 여진이 있었잖아요. 아, 그런데 조선시대는 그냥 여진이라는 겁니다. 통째로 다 여진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공부했다시피 요게 백두산이고 자, 백두산에서 발원해가지고 이렇게 흘러서 황해로 빠진 이 강 요 강이 바로 압록강이고요. 자, 그리고 역시 백두산에서 반대 방향으로 요렇게 흘러서 자, 요렇게 빠지는 강이 두만강이죠. 압록강, 두만강 그래서 압록강 쪽에도 여진족이 요 위쪽에도 살고 있고 두만강 쪽에도 여진족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압록강 쪽에 여진족을 몰아낸 다음에 그 자리에다가 4개의 군사기지를 설치했는데 그게 4군이고요. 다음에 두만강 쪽에 여진족을 몰아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6개의 군사기지를 또 설치했는데 그게 바로 육진이라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4군이고 이 지역이 4군이고 이 지역이 바로 육진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4군 그리고 여기가 육진 자, 그리고 4군과 육진을 개척한 인물도 가급적이면 기억해 주시면 참 좋겠네요. 네, 4군은 최윤덕 자, 그리고 육진은 김종석 자, 모두 어느 민족을 물리쳤다? 그렇습니다. 여진족을 물리쳤다라는 거 다시 한 번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북쪽은 이렇게 해결이 됐고 남쪽은 또 아, 괴롭다. 외구 외구의 근거지 쓰시마섬 또 정벌을 했다라는 것이죠. 네 자, 우리 얼른 지우고 남해안 쪽만 얼른 또 한 번 그려보면 자, 요게 해남이고요. 여기 고흥반도 여수반도 남해에도 지나서 마산, 창원 아, 지금은 창원 통합시점 자, 여러분 느낌이 확 오시죠? 네, 우리 우리나라의 남해안이야 남해안이고 여기가 바로 부산, 부산이고요. 그 위쪽이 울산광역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부산 부산 앞바다에 부산 앞바다에 바로 앞에요 이렇게 느낌표 모양의 섬이 하나 있어요. 아, 이 섬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다름 아닌 쓰시마 섬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한자로는 대마도 라고 표현을 하고 대마도 그리고 일본어로 발음을 하면 쓰시마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네요. 네 자, 이 쓰시마 섬 여기가 바로 우리나라하고 되게 가까워가지고 외구의 근거지라는 겁니다. 외구의 근거지 아, 그래서 바로 이종무 네 장군 장군 이종무로 하여금 네 바로 함대를 이끌고 바로 이 쓰시마 섬을 그냥 아주 그냥 네 싹 정벌을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아, 그게 바로 세종대왕 때 일이다 라는 거예요. 쓰시마 섬 정벌은 뭐 세종대왕 때가 처음이 아니고요. 사실 창황 때 네 박이가 쓰시마 섬 정벌하고 그리고 태조 이성계 때에도 김사영이 또 쓰시마 섬을 정벌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쓰시마 섬 정벌이 바로 가장 유명해요. 세종대왕의 쓰시마 섬 정벌이다 라는 것이죠. 좋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세조를 볼까요? 네 여러분 조선의 군주계보는 가급적이면 외워주십시오. 태정, 태세, 문단세 태정, 태세 할 때 세가 세종대왕이고 문단세가 바로 세조가 되는 거죠. 네 자, 얼른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자, 세종대왕의 가계도를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요. 네, 세종대왕은 그 아들이 꽤 많았는데 네, 중요한 아들만 좀 이렇게 네, 제가 이렇게 세 명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종대왕의 첫째 아들은 당연히 세자겠죠. 세자 자, 그리고 네, 둘째 아들이 바로 세조가 되는 수양대군입니다. 수양대군 자, 그리고 셋째 아들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평대군 아, 몽유도원도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안평대군이 꿈속에서 몽유 꿈속에서 꿈속에서 유람했다. 어디를? 네 이상세계인 네 도원을 네, 이러한 도원을 네, 무릉도원을 꿈속에서 유람을 한 그 꿈을 아, 바로 이제 꿈에서 탁 깨워가지고 아, 그게 너무 그리워요. 거기가 네, 그래서 네, 당시 당시 도원의 화원이었던 안견에게 꿈 얘기를 했더니 안견이 잘 들은 다음에 네, 바로 3일 후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갖고 왔잖아요. 네, 그게 바로 뭡니까? 몽유도원 도가 되는 거죠. 그 이 꿈을 꾼 사람이 바로 안평대군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평대군은 정치적으로도 중요성이 좀 있는 분이에요. 아무튼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인데 자, 세자가 또 자식을 낳아서 바로 지금 세종대왕이 살아 있으니까요. 네, 이분은 손자 대를 이을 손자가 바로 세손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세종대왕이 돌아가시자 세종대왕이 돌아가시자 바로 이분이 왕위를 이었습니다. 자, 이분이 누구냐? 태정, 태세, 문, 단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문종이 임금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네, 몸이 안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금방 네, 금방 사망하고 맙니다. 아, 그러자 나이 어린 세손이 왕이 됐다라는 나이 어린 세손이 아, 이분이 바로 누구냐? 단종이라는 겁니다. 단종. 12살에 어린 나이에 왕이 됐으니까요. 아무리 그 유능하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나이가 어리면 정치 못하잖아요. 12살이면 몇 학년인가요? 뭐, 아무튼. 네. 그래서 이때에는 왕권이 매우 약했다라는 건 매우 미약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의정 황보인 성이 황보예요. 여러분 성이 황보시인 사람 있잖아요. 황보인입니다. 황보인 황보인과 육진을 개척한 김종서 아, 이러한 분들이 모든 이런 신하들이 모든 권력을 장악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원하지 않았던 이러한 상황을 원하지 않고 왕권은 강해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생각을 가진 바로 이 수양대군이 바로 이 수양대군이 바로 네. 1453년 자신의 책사 네. 한 명의 등과 함께 네. 난을 일으키잖아요. 네. 그래서 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거사가 성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바로 이 신하들을 공격을 해가지고 죽이죠. 네. 이렇게 죽이고 바로 모든 권력을 장악합니다. 아, 그게 육식갑자로 개유년이에요. 개유년. 개유년. 1453년이 개유년이고 그래서 그 전까지는 바로 이런 신하들이 이런 나쁜 짓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웠다라고 바로 네. 성공시킨 바로 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유년에 바로 이러한 거사로 인해서 어려움을 안정시켰다. 어려움을 편안히 했다라고 해서 바로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개유정난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후인 1455년에 자기 조카잖아요. 수영대군. 네. 단종을 몰아내고 바로 이 수영대군이 네. 새로운 군주가 되는 거죠. 자, 그 새로운 군주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세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종대왕 그리고 문종 그리고 단종으로 갔다가 삼촌이 다시 왕이 돼요. 그래서 태정, 태세, 문단, 세가 되는 것이죠. 네. 세조는 역시 왕권을 강화하려고 이렇게 난을 일으킨 만큼 세조의 모든 정책은 왕권 강화책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태종이 만들었던 육조직계자가 다시 부활해요. 왕권 강화하려고. 네. 자, 그리고 이 집현전은 당시 세종대왕 때부터 세종의 총회를 받던 신하들인데 쫓겨난 단종을 다시 왕위에 앉히고 세조를 몰아내면서 다시 단종을 왕위에 앉히려는 단종 보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 집현전의 학자들이요. 그런데 그것이 거사 전에 바로 세조한테 알려지게 되면서 바로 이 집현전의 학사들이 죽잖아요. 여섯 명의 신하다 죽은 충신이다라고 해서 바로 이들을 뭐라고 합니까? 죽은 여섯 명의 신하다라고 해서 사육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육신의 근거지가 바로 집현전이기 때문에 세조는 이 집현전을 없애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왕권을 강화하려는 세조는 스승의 입장에서 신하가 왕한테 뭐라 뭐라 하는 이러한 성리학 스터디 역시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역시 네. 그리고 이 경연을 또 집현전이 주관했었기 때문에 네. 당연히 가만놔둘 수가 없었겠죠. 네. 그래서 경연마저도 그냥 싹 폐지해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좀 정리해 주세요. 자. 다음에 성종을 보시면 고려의 가장 기본적인 법전이 바로 이름이 뭡니까? 경국대전이죠. 경국대전. 나라를 다스리는 다스릴 경자예요. 나라를 경영하는 큰 법전이다라고 해서 경국대전이라고 하고 이 경국대전이 바로 조선의 가장 기본적인 법전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영조 때 조선 후기로 가서요. 영조 때 경국대전의 속편이 나와요. 그래서 영조 때 만든 경국대전 속편을 뭐라고 하냐면 속대전이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정조 때는 그 경국대전과 속대전을 다 합친 네. 대전 통편이 나오고 또 흥선대원군 때에는 대전 회통이 나오는데 아무튼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법전이 계속 나오든지 간에 조선의 기본 법전은 뭐니뭐니해도 경국대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잘 나오겠죠. 경국대전은 세조 때 편천을 시작을 했는데 완성은 완성은 성종 때 완성은 성종 때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종은 세조가 폐지한 집편전을 부활을 해요. 그리고 경연도 부활을 시키는데 경연부활은 여기 있죠. 네.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 세조가 집편전하고 경연 폐지했잖아요. 이거를 둘 다 부활을 시킵니다. 둘 다 부활을 시키는데 부활을 하면서 집편전이 이름이 뭐로 바뀌냐면 홍문관으로 바뀌어요. 네. 그래서 어떤 그 기구가 폐지가 되고 다시 부활했을 때 명칭이 바뀌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는 새롭게 홍문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활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연도 부활하고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초기의 군주가 건국 이후에 조선 초기의 군주가 건국 이후에 어 국가를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를 안정시킬 때까지의 초기의 군주들의 네. 국가 기반 안정화 노력을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마지막 단계로서 뭐를 공부하게 되냐면 바로 우리가 공부를 해주게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판서를 드렸던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왔네요. 네. 조선의 기본적인 시스템에 정치 시스템 왕이 있고 왕 아래에 있는 최고 권력기관 이름 의정부가 된다라는 거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자 이러한 사람들이 여기서 모여가지고 바로 국정을 논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어떤 문제가 그 정책이 결정이 되면 그 결정된 내용을 바로 그 정책을 실천하는 네. 실천기관 실천기관이 육조에게 하다를 해주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조가 정책을 이제 실천을 하게 되는데 각각의 정책의 성격에 따라서 그 성격에 맞는 부서에 나눠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예를 들어서 자 한번 써보겠어요. 2호의 병영공이 바로 육조거든요. 고려시대는 육부였고 이부 호부 예부 이런 식으로 육부였고 조선으로 가면 부가 조로 바뀌어가지고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네. 이는 관리할 때 리자예요. 네. 이게 두음법칙으로 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의 인사와 관련된 거는 그 정책은 이조한테 넘기고 그리고 총괄기능도 이조가 하고 있었거든요. 국정총괄기능. 네. 그러니까 일종의 총무부서 같은 그런 어떤 기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정책은 이조가 하고요. 호조는 집집마다 세금 걷잖아요. 그러니까 네. 바로 그 특산물도 걷고 또 집집마다 집 속에 있는 성인 남자한테 바로 역을 징발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조세수치랑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호조는 국가재정을 담당한 일종의 경제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얘는 예조는 국가의례를 말해요. 네. 국가의례와 관련된 부서는 바로 예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서 어떤 사신이 왔을 때 그 사신을 접대하는 것도 예조가 하고요. 과거시험도 하나의 국가의례죠. 네. 그러므로 과거시험도 주관을 하는 게 예조가 되겠습니다. 병조는 군사기능 형조는 형벌기능 그리고 공조는 공사 토목공사 건축공사 네. 뭔가를 쌓고 뭐 다리 놓고 뭐 그런 것들 네. 그런 어떤 공업과 관련된 거를 바로 네. 공조가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구조를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네. 국왕의 비서기구 네. 그리고 또 국왕의 직속사법기구 이렇게 두 개를 또 봐야겠습니다. 자. 여러분 직속사법기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의 개인경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역모를 꾀하는 어떤 움직임을 계속 감시하고요. 누군가 역모 모반을 읽히려고 하면 그 사람을 수사하고 또 잡아드려서 또 북문하고 네. 취조하고 또 처벌하는 것까지 함께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기구죠. 네. 자. 이 둘의 이름은 무엇이냐. 국왕비서기구는 승정원 국왕직속사법기구는 의금부 여러분 왕의 비서니까 왕말을 무지하게 잘 듣겠죠. 그리고 왕한테 반감을 가진 누군가를 계속 감시하고 세출하는 기구가 바로 의금부니까요. 이 두 개의 기구는 모두 왕권을 어떻게 한다? 왕권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공통점을 가지는 기구가 된다 라는 겁니다. 자. 다음에 우리 고려하면서 삼사 공부했었어요. 고려에도 삼사 있었다. 고려의 삼사는 화폐와 곡식의 출납을 담당을 하면서 기록, 회계까지 하는 하나의 기구를 고려시대에는 삼사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돈과 관련된 기구였는데 조선의 삼사는 완전히 다르다 그랬었죠. 여러분 조선의 삼사는 세 개의 기구를 합쳐가지고 네. 삼사라 그런다 그랬었잖아요. 네. 그게 뭐였죠? 사헌부 뭐하는 데죠? 관리를 감찰하는 곳이죠. 감시하고 부정, 부패 그런 거 없도록 감시하는 기구 또 사간원 왕한테 충고하는 기구 자. 그리고 홍문관 우리 방금 공부한 네. 왕의 자문기구입니다. 홍문관은 왕이 모르는 거 있을 때 물어봐요. 그런 대답해 주는 네. 그러한 자문기구 그리고 경연도 네. 담당을 하는 기구가 바로 홍문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합쳐가지고 바로 삼사라고 하고 그리고 하는 일은 다 다르지만 이들은 모두 네. 왕한테 왕에게 간원 즉 충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네. 공통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기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는 일은 비록 달랐지만은 기본적으로 왕을 견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삼사는 한마디로 왕권을 견제하는 그런 어떤 기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한테 충고할 수 있는 사람 특히 왕한테 충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떳떳해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이 청렴결백하지 않고서 어떻게 왕한테 충고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아주 청렴결백한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관직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관직을 이들의 관직을 한마디로 뭐라고도 표현을 하냐면 청렴결백한 관직이다 라고 해서 이들을 청직이라고도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되시죠? 네. 아 그리고 참고 삼아서 네. 요직 중요한 관직 그러면요. 네. 아까 왕의 비서 여러분 지금도 청와대 비서실 뭐 이런 곳이 굉장히 많은 어떤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의 비서는 참 중요한 일을 했다라는 거죠. 승정원하고 또 육조 가운데에서 육조 가운데에서 이조라든지 호조라든지 병조는 굉장히 중요한 기뇨한 관직이어서 승정원 이조 호조 병조와 같은 그런 관직은 요직이라고 했고 그리고 삼사의 관직은 청직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합쳐가지고 청료직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참고삼아 여러분 기억을 해주십시오. 좋습니다. 자 삼사를 받고 다음은 또 어떤 내용이 네. 역사 편찬하는 기구 또 최고의 교육기관 아 여러분 이 이름은 아시겠네요. 여기 스캔들이란 드라마도 있었는데요. 자 그 다음에 한양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서울의 행정을 담당하는 곳은 서울시청이죠. 그리고 서울의 치안을 담당하는 곳은 서울경찰청이죠. 그러니까 서울시청 더하기 서울경찰청을 함께 합친 그 당시에 부서는 또 무엇이었는가 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네. 역사 편찬기구 춘추관 최고교육기관 성균관 고려시대부터 성균관이라고 불렀는데 이 이름이 계속 이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네. 오늘날의 서울시청 더하기 서울경찰청은 바로 한성부다 라는 겁니다. 이 춘추는 여러분 유교는 공자 맹자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아 그러므로 네. 공자님이 굉장히 중요하신 분인데 공자가 쓴 역사책 이름이 춘추입니다. 그래서 춘추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 속에는 봄, 가을인데 춘추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역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역사소설기관 그러면 춘추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팔도 자 여러분 아 조선은 팔도라 그러잖아요. 제일 위부터 해가지고 네. 함경도 그리고 평안도 그리고 황해도 경기도 옆에 강원도 그 아래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런 식으로 해서 8개의 도가 됩니다. 가장 넓은 지방의 행정구역이 8개의 도 8도가 되는 거고 당시 제주도는 전라도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의 섬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이 8도 안에 안 들어간다 라는 겁니다. 네. 전라도 속에 하나의 지역이었다 라는 거죠. 네. 제주도는 네. 자 그런데 요게 고려하고 같이 봐주셔야 돼요. 여러분 고려는 일단 현종 때 고려현종 때 경기 그리고 5도 양계 이렇게 나누잖아요. 경기는 일단 빼고요. 자 고려의 경우는 고려의 경우는 양계와 5도는 성격이 달랐죠. 어떻게 달랐죠? 양계는 어떤 성격? 네. 바로 국방의 성격을 가지는 지역이었고 5도는 양계의 보호를 받는 일반 행정적인 성격을 가지는 곳이었죠. 지역이었죠. 자 그런데 그래서 고려의 지방은 바로 이렇게 이원적 구조였는데 아 이것이 조선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그냥 합쳐져요. 다 합쳐지면서 그냥 8도가 돼버린다 라는 겁니다. 8도가 그래서 각각의 모든 도는 함경도건 평안도건 전라도건 충청도건 간에 이 8도는 각자 각자 국방과 행정을 각자 모든 도가 각각 다 하는 그러한 행정구역으로 이렇게 성격이 바뀐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양계지역에는 누구를 파견을 했냐면 병마사를 파견을 했죠. 병마사 그래서 북계에는 동북면 병마사 그리고 동계에는 동계에는 동북면 병마사 그리고 북계에는 서북면 병마사 이렇게 병마사를 파견을 하고요.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5도에는 안찰사를 파견을 했죠. 안찰사 자 그런데 조선은 네 8도로 이렇게 바꾸면서 바로 각각의 도에 누구를 파견을 하게 되냐면 관찰사를 파견을 하게 됩니다. 관찰사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 8도도 여러분 각각의 도도 경기도 강원도 이러한 도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 도를 또 막 나눠야겠죠. 이렇게 막 나눠서 잘게 쪼개면 그 각각의 도 속에 각각의 도 속에 또 뭐가 있느냐 그 잘게 쪼갠 각각의 땅 덩어리를 땅 덩어리를 제일 중요한 게 부입니다. 그 다음에 목 그 다음에 군 그 다음에 현 가장 덜 중요한 게 이게 현이에요. 네. 그래서 부목 군현 이런 식으로 또 나누게 되는데 각각의 이런 부목 군현을 전부 다 합쳐가지고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냥 군현이라고 표현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에는 바로 부사 또는 부윤 목에는 목사 군에는 군수 현에는 현령 또는 현감 네. 이런 어떤 네. 각각의 군현을 통치하는 지방관을 파견을 했는데요. 당연히 관찰사의 부하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어떤 지방관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부르느냐 수령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군현에는 누구를 파견을 했다? 수령을 파견을 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네. 우리는 친근하게 이 수령을 뭐라 그럽니까? 사또라 그러죠. 사또. 사또 또는 원님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또 아래에는 바로 이방, 호방과 같은 그런 육방의 아전들 향리들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세요. 좋습니다. 여러분. 자. 이 정도 봐주시고 어떤 수령이 어떤 수령이 어떤 수령이 9년에 네. 이제 부임이 되었습니다. 이 수령의 임기는 대체로 5년이었거든요.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이 수령이 그 지역에 5년 동안 부임을 하면서 그 지역을 통치하면 그 9년을 통치하면서 부정부패를 최대한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잘 모르는 곳으로 보냈어요. 잘 아는 지역의 수령으로 가면 그 지역에 제일 돈 많은 사람은 누군지 바로 알 거 아닙니까?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 자기 출신지 자기 고향 있잖아요. 자기 고향으로는 안 보내는 게 원칙이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 고향에 내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고향의 수령으로 내가 부임이 된다 그러면 그냥 내가 그 내가 싫어하는 사람 불러다가 곤장 때리고 그러면 어떡해요. 네. 공정은 어떤 통치가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수령은 태어나서 한 번도 안 가본 곳 정말 생판 모르는 곳에 거기 딱 가가지고 5년 동안 객관적으로 통치하다가 부임 끝나면 다시 돌아오는 게 조선의 기본적인 네. 지방행정의 방식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수령이 딱 부임이 됐어요. 그 지역에 잘 모르는 9년에 5년 동안 통치하려고 딱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일 먼저 누구와 만나서 누구의 의견을 들으면서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통치를 해야 했겠습니까? 그 9년에 살고 있는 양반들의 도움을 꼭 받아야 했다라는 거예요. 양반들의 도움을. 그렇죠 여러분? 바로 그 지역의 터줏대감들이죠.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양반들한테 도움을 받으면서 바로 통치를 시작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9년에 사는 향촌에 사는 양반들이니까 여러분 이들은 바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향반 향촌에 사는 양반들이니까 향반들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조선전기부터 향반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는 건 아닌데요. 이렇게 향반이라고 표현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향반들 향반들이 바로 수령을 한편으로 도와주면서 그리고 또 바로 같은 같은 양반이니까요. 같은 양반이니까 또 수령에 부정부패를 일으키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양반들이 9년에 있는 이 터줏대감들이 바로 수령을 견제하기도 했겠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보필하면서 한편으로는 견제하는 그런 어떤 그 9년마다 있는 그 9년마다 있는 양반들 바로 향반들의 모임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여러분 그거를 바로 유향소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향촌에 머무르는 곳 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의 기구 이들의 모임 이 터줏대감들의 모임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그들이 또 모이는 건물도 있겠죠. 건물의 이름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유향소가 모든 9년마다 모든 9년마다 네 대체로 조선은 네 그 이러한 9년이 한 334개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한 300개가 넘는 9년 전국의 9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 이 정도 숫자의 유향소가 각 9년마다 있었던 겁니다. 네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유향소는 이들의 모임을 바로 유향소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국가의 입장에서는 수령이 바로 그 9년에 9년에서 5년 동안 가장 강한 힘을 가지면서 바로 그 9년을 통치하는 것이 바로 바로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런데 이 수령보다 유향소의 힘이 더 셀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 유향소의 양반들 가운데에서는 퇴직한 영의정이 있다. 아 그럼요 여러분 이 사람이 더 셀 거 아니에요. 네 자기 부하들 그리고 뭐 자기 아들은 뭐 굉장히 높은 중앙의 관직이라고 한다면 수령도 함부로 못하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유향소가 유향소가 수령의 권위를 넘어서면서 수령을 좌우하려고 할 적에 바로 지방통제를 강화하려고 하는 조선의 입장에선 그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300개가 넘는 유향소를 통제하는 유향소의 본점이 바로 한양의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향소를 중앙에서 통제를 했는데요. 그 기구를 뭐라고 하냐면 경제소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네 서울의 수도에 존재하는 기구다라고 해서 경제소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제소는 중앙에 있는 신하들이 바로 경제소를 맡았는데요. 자기 출신지에 자기 고향의 유향소를 담당을 했어요. 유향소를 네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양반이 퇴직한 영의정이 있다라고 하면 경제소의 관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영의정 아들이라고 하면요. 이 영의정의 아들이 바로 네 바로 이 자기 아버지한테 수령 잘 받아라라고 하는 네 너무 그러지 마시라라고 하는 일종의 견제를 했겠죠. 네 자 그래서 유향소와 경제소는 아 바로 이러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려의 중앙군은 5위 5개의 군대가 있었는데 5위가 있었고 그리고 지방군은 이 영이라고 하는 글자는요. 네 조선시대의 군사기지라는 뜻이에요. 네 군사기지 병영은 육군이 육군의 군사기지가 병영이 되는 거고 수군의 군사기지는 수영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병영에는 육군의 군사기지인 병영에는 병마절도사 병마절도사 네 줄여서 병사라고도 표현을 했었어요. 병사를 파견하고 그리고 수영 네 수군의 군사기지인 수영에는 수군절도사 수군절도사 줄여서 수사 아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일종의 예비군으로서 잡색군이라고 하는 군대를 두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자 다음 교육을 보시면 초등교육은 서당 하늘 짠 따지 뭐 이렇게 네 8살 정도 되면은 이제 지역마다 훈장님의 교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초등교육 하고요. 그 다음에 중등교육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서울의 한양에 있는 건 사부학당입니다. 사부학당 그리고 각 지방마다 바로 향교 9년마다 하나씩 부목 9년에 하나씩 있는 네 지방의 중등학교가 바로 향교였어요. 그래서 네 최고교육기관은 바로 성균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로 갔다라고 여러분 정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네 관리등용의 제도를 보시면 고려는 불교국가였기 때문에 승과가 있었어요. 승과 네 바로 국가가 인정을 하는 승직자를 뽑는 네 국가인정 공인승려 네 국가공인승려를 뽑는 승과도 있었는데요. 물론 조선시대에서 승과는 약간 잠시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네 조선시대에는 네 승과는 없고 네 문신을 뽑는 문과와 무신을 뽑는 무과 그리고 기술관을 뽑는 잡과 이렇게 세종류였다. 라고 볼 수 있겠고 문신을 뽑는 문과만 이렇게 1단계와 2단계의 시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과 대과 이렇게 나눠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것으로 들어가보면 또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요. 전체적인 어떤 큰 틀에서 봤을 때에는 조선의 과거 시험은 문무찭 이렇고 문과는 소, 대 이런 식으로 나눠졌다. 이 순서로 같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 네 되게 복잡했는데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일단 잡으시고 그것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하면서 그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공부양을 넓혀가시는 그러한 공부 방법을 권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도 적어도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적어도 두 문제 정도는 시험에 나오니까요. 여러분 또 잘 정리하셔가지고 꼭 내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 끝! 끝